자동매장입니다. 당번을 잘 골라가세요. 제 소원입니다.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설정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상연번이 나왔다. 상연번이 나왔습니다. 당번을 잘 골라가세요. 어디 보자. 뭐 특이상 없죠. 여러분들 다비드TV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자동입니다. 당번 보입니까 3 2 3 4 보인다 보인다 수리수리 마수리 16이냐 2이냐 3 3이냐 40이냐 13이냐 27이냐 27이 뽀뽀를 했구나 당번이 무엇이냐 당번이 무엇이냐 당번이 무엇이냐 27 자 1억 달리 당번 당번이 무엇이냐 자 뽀뽀그 뭐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6번이 당번이냐 10번이 당번이냐 8번이 당번이냐 10번 18번 30번 여러분들 이렇게 1번이 쌍으로 쌍뽀뽀뽀보가 나오면은 요즘 주의를 준 2번 22 24 5번 8번이 쌓였죠 요런코름 술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쌍뽀뽀다 그냥 뽀뽀가 아니고 쌍뽀뽀니까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예 예 후원해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17일반에 천원 2천원 3천원 예 통장으로 입금해 주신 분들 정말로 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 영상을 볼 예 자격이 있습니다 예 17일반 예 다비달 자동사라고 예 훈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난 꽁짜는 꽁짜는 아니다 예 제가 뭐 천원 2천원 시원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훈내주신 분들 끊 일단 여기 3년반 예? 3년반 15 56 15, 16, 17, 18번 4연번이 되었고 2번이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뽀뽀라고 했고 다른 또 특이상 있나요? 다른 특이상 있습니까? 또 여기서 보니까 28 28 38 38 28 28 38 38 4연번에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8번이 너무 많았죠? 8번이 8번 18 28 28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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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하루로 마무리 하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